수능특강라이트 영어 한줄대 속 11강의 유닛사 살펴봅니다. 여러분 교재 펼치시고 진행합니다. Lee D. Ross and his colleagues carried out interesting experiments. Lee D. Ross와 그의 동료들은 수행했다 실행했다 흥미로운 실험을 지금 뭐랬는지 몰라요. 신문의 실험을 수행했대. carry out 실행하다 수행하다. contrary to ~~과는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contrary to ~~과는 반대로 assumption 가정 추상명서죠? that니까 ~~라고 하는 동격에 접속합니다. 대절 뒤에는 it ~~to ~~가 있어. to ~~이하하는 바로 그것이죠. it is the nature of human beings to grab as many resources as possible. 여기서 여기까지가 contrary to ~~에 연결되는 거야. 자 보시죠. 뭐라는 가정과는 반대로. to ~~이하 볼게요. as many resources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grab, 움켜쥐는 것, 움켜쥐는 것 그것이 인간의 특성, 본성이다라고 하는 가정과는 반대로. these experiments show that ~~이 실험은 보여줍니다. 뭐라는 것을 보여주느냐. people are willing to share resources we call it.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에요. be willing to share 공유하다. 자원을 균등하게 기꺼이, 자원을 균등하게 공유하려고 한다. 라는 것을 이 실험은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무엇보다 다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가지러 간다.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 그런데 이번 실험은 뭐였다? 사람들이 기꺼이 자원을 균등하게 공유하려고 한다. 기꺼이. 자원 분배, 공정한 자원 분배죠. However, those who have more tend to justify this inequality. 그렇지만, 후이하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justify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무엇을 정당화냐. 이러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평등이래. 자원을 균등하게 공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더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불평등한 것으로 보여요. 나는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균등하게 이 부분을 나눠서 갖자고 하니까 나한테는 불평등이라고 보이는 거야. 더 많은 자산이나 자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혜택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며 불평등을 정당화하여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 내가 세금 많이 내는데 왜 내가 축적한 부를 너희들한테 나눠줘야 돼. 이건 불공정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Human beings want a fair world.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세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공정성은 과거의 공정성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판단됩니다. 미래의 공정성은 과거의 공정성과는 다르게 평가된데 어떤 의미인가 봅시다. We define fairness as equal sharing 끊어볼게요. 우리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균등한 공유로 정의합니다.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을 공정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지 어떻게 하는 한, 뭐뭐 하는 한. The sharing lies in the future. 미래의 공유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한. Lie, 거짓말은 아니야. 놓여있답니다. 놓여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존재하는 한, 놓여있는 한. 우리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균등한 똑같은 공유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when we have accumulated more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우리가 부를요. 재산을, 자산을 축적했을 때, we tend to believe we deserve it.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deserve,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부를 축적하면, 자산을 축적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 인간이 공정한 세상을 추구하면서도, 개인적 이해와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공정성을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난, 내가 부자야? 나는 부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어려운 말, 경제용으로 나옵니다. loss aversion, 동격입니다. The tendency of people to dislike losses significantly more than they like gains, plays into these psychological preferences. 딱 끊어볼게. 이 문장의 주어는 loss aversion이고, 동사는 play into 입니다. 자, loss aversion을 동격으로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The tendency부터 gains까지 입니다. 자, 뭐뭐라고 하는 loss aversion. Aversion은 혐오, 반감, 몹시 싫어하는 거고, loss aversion은 손실혐오, 손실회피라고 합니다. 손실회피, 경제학 용어예요. 이 손실회피는 경향이야. 누구의? 사람들이 경향. 뭐 하려는 사람들의 경향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의 경향. 손실을. 어떻게? 상당히 더 많이 싫어해. 상당히 더 많이. 무엇보다? 자, 그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무엇을? 획득, 이득을. 자, 얻는 것을. 자, 이 문장을 이제 풀어보면. 자기들이 얻는 것, 이득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더 많이, 매우 크게 손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경향인, loss aversion. 손실회피는, 손실혐오는. 현재요? plays into 합니다. 이 단어, 이 동사야. 영향을 미치다. 라고 보세요. 이러한 심리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실회피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we don't mind. 동면에서 씁니다. Sharing equally in the future. But we don't like to lose what we have. 우리는, in the future, 미래에. 균등하게 공유하는 것에 개의치를 안 씁니다. 신경을 쓰지 않아.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균등하게 자원을 분배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좋아하지도 않아. 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잃는 것. 갖고 있는 것을 잃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내 것 뺏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 이 말이죠. 그래서 loss aversion. 손실회피는. 행동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개인들이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하는 경향을 뜻하는 겁니다. loss aversion. 균등하게 분배. 공유하든지 말든지 괜찮아. 어쨌든 좋았어. 하지만 내 것만 뺏어가지 말아줘. 라는 거야. 내 것을 뺏어가는 건 싫어. 균등은 좋아. 하지만 내 것을 나눠주고 싶지는 않아.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현상은 강화시켜요. 주어동사. 주어동사. 뭘? 보수적인 입장을. 보수적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려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게 기존의 입장. 보수적 입장. 내 거 뺏어가지 마. 내 거 많은 거. 내 재산 뺏어가지 마. 네. 이런 심리적 현상. 그럼 뭐야. 선실 회피하는 거지. 이런 심리적 현상이라는 것은 loss aversion을 얘기합니다. 이런 선실 회피 현상은 보수적 입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하여 lead a true. 사람들이 뭐뭐 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도록 해버립니다. 누구를 those who 하는 사람들을 뭐뭐로. those who. 어떤 사람들을 공격자로 판단하게 해버리느냐. 또 다른 자원의 distribution. 분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것 말고 또 자원분배 해주세요. 또 다른 자원의 분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자. 한마디로. 적. 적으로 평가하도록 해버려. 오. 손실 회피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손실 회피라는 게 뭐였어.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지. 균등하는 건 좋아. 균등하게 공유하는 건 좋은데. 내가 가진 것을 뺏기는 건 싫어. 이런 것이 손실 회피예요. 그런 심리적 현상이. 보수적 입장을 강화해서. 또 한 번. 또. 자원의 분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평가하게 해버려. 그래서. 현재의 진보 계열의 정치인들이.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더 먹이고. 더 얻어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 주는 것을. 빨갱이. 공산당.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내 것 뺏어간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좀 더. 살만한 세상에서는. 자원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적합하다고. 저는. 산성의 한 표를 던집니다. 네. 여기까지. 유닛 5. 유닛 4. 살펴봤습니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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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adolesλλά donne.